드디어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의 미국과 하늘에서 자웅을 겨루었습니다. 한국이 F-35 전투기를 동원하여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평가받는 F-22 랩터와 도구 파이팅을 벌인 것인데요. 해당 기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스텔스 전투기 4대가 모의 대결 시나리오에서 공격과 방어 자세를 번갈아가며 근거리 공중전투 기동을 수행했다고 공군이 밝혔습니다. 사실 한국이나 그 근처에 랩터가 존재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드문 일이 아닙니다. 지난 2월에는 비올렌서와 F-22 랩터가 한국의 F-35 전투기와 함께 서해상공을 비행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F-12와 한국형 F-35, F-15K 전투기가 B-52 폭격기를 한반도 앞바다에서 포위하기도 했고 가장 최근에는 랩터가 지난 10월 서울 방산전시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제공권 전투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매체는 전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진주만, 히캄 합동기지의 제19 및 제19구 원정전투기대대에 배속된 F-22는 4월 중순부터 일본 카데나 공군기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 내용처럼 우리 대한민국 공군이 세계 최강의 F-21 랩터와 근접전을 벌인 것은 한국 공군 역사 이래 최초의 일입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프랑스, 독일 정도의 군사강국들을 제외하면 근접전 훈련에서 F-22 랩터를 출격시키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F-22 랩터의 성능이 너무도 막강해서 어지간한 공군 역의 국가들에겐 근접전 상대로 출격시킬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른 군사강국과 달리 한국 공군을 상대로 F-22 랩터를 동원해 근접전 훈련을 벌였다는 것은 그 의미가 상당히 남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F-35를 운용하는 우리 대한민국 공군은 그만큼 미국 공군의 근접전 훈련에 최적화된 기량과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도 이번 훈련은 상당히 많은 것을 남겼는데요. F-22 랩터를 직접 상대하면서 5세대 전투기에 대한 대응 방법과 다양한 전술 상황에서의 귀중한 데이터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대한민국의 적성국들에게 날리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공군력의 발끝에도 못 따라가는 북한은 F-35가 출격만 해도 김정은이 지하 벙커로 숨어들기 바쁜 상황입니다. 여기에 떨어지는 5세대 전투기 성능으로 허세를 부리는 중국과 러시아에게 대한민국의 공군 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다시 한번 경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세계 최강의 전투기를 동원한 한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한국과 미국의 5세대 스텔스기를 동원하여 근접전을 벌였다는 소식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외신에서도 한국과 미국의 근접전을 보도하였는데요. 에어앤 스페이스포스 매거진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4대의 스텔스기를 동원하여 공격과 방어를 번갈아 진행하는 훈련을 수행했다고 전파했습니다. 또한 트렌디 다이제스트에서도 현대공중전의 영역에서 F-35와 F-22가 스텔스 전투력의 정점을 대표한다면서 두 전투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맞붙은 이번 훈련을 두고 두 거인이 다시 한번 각광받게 되었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F-35와 미국의 F-12가 근접전을 벌였다는 사실은 전 세계 군사전문지와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이었는데요. 해당 훈련에서는 양국 전투기가 공격과 방어 역할을 번갈아 맡으며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훈련은 북한보다는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훈련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요. 5세대 전투기는커녕 소수의 미그-19를 제외하면 4세대 전투기조차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북한은 굳이 대한민국 5세대 스텔스기를 출격시키지 않아도 손쉬운 상대입니다. 한국은 F-35 전투기가 도입되기 전에도 72시간이면 북한 전역의 제공권을 장악하고 초토화할 수 있는 전력을 가지고 있었을 정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5세대 스텔스기 사이의 근접전은 역시 제20의 중국과 수호257의 러시아를 타깃으로 진행한 훈련이라 봐야 하는데요. 중국과 러시아는 유사시 북한을 지원하여 언제든 5세대 스텔스기로 한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적성국들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을 통해 5세대 전투기들의 근접전을 연습했다는 것은 명백히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도 우리가 언제든 분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있어도 그들의 5세대 전투기가 F-12랩터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F-12랩터는 외계인을 고문해서 만든 게 아니냐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온갖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인데요. 실제로 F-12랩터는 적성국의 레이더에 작은 곤충 크기도 잡힐 정도로 우수한 스텔스 성능을 자랑합니다. 또한 열가소성 소재를 1% 가까이 극단적으로 감소시켜 적의 열탐지 기술에도 쉽사리 포착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난 2023년 아덱스 에어쇼에서는 중력과 항공상식을 벗어나는 고기동 시범을 보였고 초고속 수직 상승과 포브라 기동을 선보이는 등 기동력 면에서도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합니다. 미국이 진행했던 모의 운영에서 F-12가 상대 측의 전투기들을 상대로 241대의 전체 격추 기록 중 144대를 격추하며 명실상부 세계 최강의 전투기록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공군에서 F-12를 상대로 다양한 교전을 연습했다는 것은 그보다 기체 성능이 떨어지는 중국과 러시아의 스텔스기를 상대로는 훨씬 더 강력한 전투력을 선보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F-12가 세계 최강이자 제공권 경쟁에서 다른 전투기를 압도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면 F-35는 조금 더 다양하고 유연하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의 스텔스기 개발에 따라 한국도 스텔스 전투기의 필요성을 느끼고 2014년도에 40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대한민국 역시 F-35의 수입을 통해 공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만큼 향후 다양한 임무 수행에서 활약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전투기는 약 39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3국 중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숫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F-4 팬텀의 퇴역에 따라 숫자는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전투기 보유량 증대를 위해 2028년까지 현재 보유 중인 40대의 F-35에 추가로 20대를 더 도입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F-35 전투기를 전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공군은 F-35의 전투기를 적극 활용하면서 3축 체계 중 킬체인의 핵심 구성 요소로 공중호세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F-35A를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이중용도 전투기로 개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와 비슷한 형태로 전술핵은 배치되어 있지 않지만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언제든 모두 사용할 수 있는 DCA로 운영하기만 해도 북한에게는 큰 위협과 압박을 줄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실제로 DCA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티르키에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는 예외적으로 2001년 핵무기를 철수시킨 이후에도 DCA를 운영하면서 각종 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연구원은 DCA 방식의 F-35 개조는 당장 전술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핵무기를 보유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다시 말해, 이는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국제적인 협약과 외교적 문제를 방지하면서도 유사시 언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라는 전쟁 억지력까지 모두 가질 수 있는 전략적 이점을 의미합니다. 특히나 북한의 조기경보체계는 상당히 취약하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DCA 형태의 F-35의 비행은 북한에게는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올 전망입니다. 게다가 F-35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보여주는 활약상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최근 발생한 북한의 정찰위성 도발 상황에서도 F-35가 출격한 것인데요. 북한은 여전히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체 기술을 과시하기 위해 정찰위성을 핑계로 한국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번에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하자 한국은 F-35를 출격시켜 비행금지선 이남에서 타격 훈련을 진행한 것입니다. 아군 항공기가 북상할 수 있는 가장 끝지점인 비행금지선까지 F-35가 출격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언제든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는 데 있어서 F-35가 가진 전략적 강점이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렇듯 F-35 전투기는 현재 대한민국 공군전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강력한 공중전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F-35에 필적할 수 있는 막강한 전투기들이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습니다. F-35의 20대 추가 도입과 함께 드디어 KF-11이 본격적으로 실전 배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강릉 공군기지에 KF-21이 배치된다면 한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공군전력을 기반으로 주변 국가의 도발을 억제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KF-21은 4.5세대 전투기 중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KF-21은 5세대 스텔스기와 함재기 버전으로 개량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은 과거 한국형 항공모함에 탑재할 전투기로 F-35의 수직이 착륙 버전인 F-35B를 검토했었습니다. 이미 F-35 계열의 전투기들이 우월한 성능을 입증한 상황에서 F-35B가 단거리 이륙 및 수직 착륙이 가능하다 보니 F-35B가 유력한 함재기로 점쳐졌었는데요. 그러나 최근에는 KF-21의 함재기 버전인 KF-21N이 한국형 항공모함에 적합한 전투기로 평가를 받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KF-21은 내부무장창 개량을 통해 5세대 스텔스기로 개량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해외의 군 전문가들은 이미 지금도 스텔스기, 바로 아래 단계의 레이더 피탑 면적을 가지고 있는 KF-21이 내부무장창을 비롯한 스텔스기 개량이 이루어진다면 F-35에 필적할 만한 5세대 전투기가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60대의 F-35 전투기와 100여대의 KF-21 도입이 모두 완료된다면 대한민국 공군력은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이라 평가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갈수록 격화되는 신냉전 구도 속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지금도 한반도는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각국은 상대보다 더 강하고 위협적인 무기 체계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모의전을 통해 한국은 5세대 스텔스기에 대한 대처능력과 근접전을 숙달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훈련 데이터는 향후 KF-21의 5세대 스텔스기 개량과 운용 교리를 확보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공군 전력의 강화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국은 제20 전투기를 두고 F-21 랩터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근거 없는 과장뿐만 아니라 이제는 서방의 전현직 조종사를 빼내 자신들의 조종사를 훈련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미 당국에서는 지금까지 중국이 미국의 기술을 훔쳐 첨단 전투기를 흉내는 낼 수 있었지만 조종 실력은 뒷받침하지 못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국이 서방의 전현직 조종사를 빼내 조종사를 훈련하면 전투기 조종사들의 기량 상승과 함께 서방의 공중전술 지시까지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공중전력을 최대한 강화하려고 하는 이때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과의 적극적인 연합훈련을 통해 5세대 전투기의 다양한 전술을 시험하고 적성국들과의 제공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는 대비가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5월 5일 한미 편대군 운영 영상입니다. 지난 4월 12일부터 시작된 한미연합현대군 종합훈련에 무려 100대가 넘는 항공기가 참가하였습니다. 군산기지의 활주로 확장공사가 끝난 이래 이렇게 대규모의 항공전력이 출동한 훈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참가한 항공기의 총수량도 엄청나지만 항공기 각각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단하다는 수식어로는 부족할 정도인데요. 한국 공군 측에서는 F-35A와 F-15K, F-16 전투기, FA-50 경전투기, KC-330 공중급유기 등의 공중전력을 60여대나 동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F-35B와 F-16을 비롯하여 A-10 대전차 공격기, E-3 조기경보통제기와 EA-18G 그라울러, U-2S 정찰기 등 다양한 종류의 공중전력을 40여대나 동원하여 연합훈련에 참가하였습니다. 5세대 스텔스기뿐만 아니라 다목적 전투기부터 시작해 전자전기, 정찰기까지 양측의 주력 공중자산이 모두 훈련에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훈련의 규모와 위용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 정도의 항공전력 숫자는 유럽의 군사강국들과 비교해도 한 나라의 공군전력의 30% 내외를 차지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반면 북한은 4세대 전투기도 겨우 미그의 19 한종에 불과하며 그 밑으로는 여전히 2, 3세대 전투기를 운영하고 있어 비교조차 민망한 수준입니다. 심지어 미그의 19조차도 1970년대에 초도 비행을 시작해서 1980년대 초반에 도입된 냉전시대의 유산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이번 훈련에 참여한 한미연합의 공중전력만 하더라도 불과 수시간 안에 북한의 공중전력을 초토화하고 남을 정도의 수준을 다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한미연합의 공중훈련 때문에 북한은 이미 앓는 소리를 내고 있을 정도인데요. 이번 한미연합현대군 종합훈련은 한국과 미국의 공군이 가진 5세대 자산통합과 정밀타격 능력 향상 대규모 낙하 훈련 지대공 및 공대공 위협에서의 작전 수행 등이 핵심 목표입니다. 군 전문가는 이러한 훈련들이 유사시 대북 임무 수행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 훈련에는 북한의 이동식 발사 차량에 대한 정밀폭격 훈련이 주요 목표인데요. 해당 훈련에서는 한국의 F-35 스텔스기가 미국의 F-16 전투기의 공중호유를 받으며 작전에 투입되어 북한의 이동식 발사 차량으로 설정된 모의 표적을 정밀유도폭탄을 통해 제압했습니다. 이동 중인 모의 표적을 포착한 F-35는 GBU-12를 활용하여 표적을 정밀타격하는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F-35 스텔스기는 대북 킬체인의 핵심 전력으로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할 경우 적의 레이더망을 피해 원거리에서 이동식 발사 차량을 제거해야 할 중요한 공군 자산인데요. 이번 훈련을 통해 F-35의 대북 킬체인 역량을 확인함과 동시에 한미 공군의 연합작전 능력 향상을 이뤄냈습니다. 특히 미 공군이 호위한 상태에서 한국이 F-35를 조종하여 정밀한 타격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훈련의 주요 임무를 담당하고 한국군이 미군을 보조하는 역할이었는데 지금은 그 위치가 뒤바뀐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군의 역량이 미군과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과거와 비교했을 때 놀라운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훈련간 F-35 못지않게 관심을 모은 공중자산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미연합현대군 종합훈련에서는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는 MQ-9 리퍼가 처음으로 훈련에 참가하여 많은 사람의 시선을 집중시켰는데요. MQ-9 리퍼는 최대 무장적재 시 14시간 동안 비행할 수 있으며 헬파이어 미사일과 GB-12 레이저 유도폭탄 등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군부 1인자 바셈 솔레이마니를 제거하는 데 투입하여 성능을 입증한 무인공격기입니다. 이번 훈련에서 MQ-9 리퍼는 F-35 전투기들과 한 팀을 위로 유무인 복합작전을 수행하며 적의 지대공 위협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대한민국에게 의미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적성국에 도발이 있을 시 언제든 한미연합 공군이 주요 지휘소와 도발 지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MQ-9은 솔레이마니 암살작전 이외에도 지하디 존을 비롯한 IS의 테러리스트들을 상대로 여러 작전에 동원되어 많은 전과를 올린 만큼 주요 임무를 제거하는데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있는데요. 이러한 MQ-9이 한미연합 현대군 종합훈련에서 지상 타격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군사적 도발을 일삼는 주변의 적성국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전달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무인 복합체계의 실효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공군은 KF-21을 중심으로 무인기를 조합하여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미 공군에서 F-35 전투기와 MQ-9 무인 공격기를 조합하여 지상의 타겟을 무력화시키는 이번 훈련을 직접 보면서 유무인 복합체계의 실효성과 작전 방식을 직접 볼 수 있었던 점은 향후 대한민국의 유무인 복합체계 운용에도 많은 참고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북한 지휘부의 엄중한 경고를 날린 것입니다. 군사 작전은 우월한 성능에 무기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작전 교리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점에서 미 공군의 유무인 복합체계 운용을 직접 볼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군이 장기적인 운용 방향을 구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큰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공군작전사령부 예아의 우주작전대대는 주한미우주군과 함께 적의 GPS 재밍 도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주한미우주군이 한미우주 통합팀을 결성하여 연합현대군 종합훈련에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한미우주 통합팀은 적의 위성통신 방해 행위에 대비하여 아군의 GPS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등의 임무 절차를 숙달하였습니다. 공군작전사령부의 우주작전대대는 2022년에 창설되어 공군의 우주작전의 핵심 역할을 기대하는 부대입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위성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주작전대대가 주한미우주군과 함께 훈련을 진행하며 우주, 사이버, 전자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적의 도발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이동식 발사 차량 정밀타격, 유무인 복합체계 운용, 우주통합팀 훈련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규모 훈련이 진행되자 북한에서는 또다시 무력 도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북한은 한미연합현대군 종합훈련을 자신들에 대한 군사도발로 규정하면서 핵방격 가상종합전술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이 밖에도 각종 미사일 발사를 실행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대규모 공중훈련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보인 전력에 북한이 느끼는 두려움이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공중전력은 그야말로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현재 북한이 가진 가장 좋은 전투기는 미그-29입니다. 한때는 F-16과도 비슷한 성능이라 간주하기도 하였지만 현재 한국과 미국은 F-16 전투기의 성능을 지속해서 개량하며 신형 미사일과 우월한 항전장비를 탑재하면서 북한 공군전력은 이제 비교를 논할 가치조차 없어졌습니다. 게다가 한국이 보유한 F-16 수량의 25%밖에 되지 않는 보유량을 가지고 있어 양에서도 한미공군과 압도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북한 공군의 주력은 그 아래 수준의 미그-23인데요. 그런데 미그-23은 대한민국에 퇴역하는 F-4에도 유의미한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수준이니 북한의 공군은 한미공군의 F-16만 출격하더라도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한미군이 군산기지에 F-16을 배치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군산에서 평양까지는 약 350km에 불과하여 미군의 F-16이 가지고 있는 550km의 전투 행동 반경 안에 평양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만약 북한이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려고 한다면 언제든 F-16을 출격시켜 제압하겠다는 미군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군산기지가 한미연합현대군 종합훈련의 장소로 선정된 것도 북한이 도발한다면 즉각적인 보복 대응을 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F-16보다 더 강한 상위 기종인 F-15와 F-35까지 동원되었으니 지금 북한은 심각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허세를 부리며 각종 미사일 발사를 통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이야 각종 미사일과 핵실험 등의 군사적인 행동을 과시하고는 있지만 이번 한미연합현대군 종합훈련을 통해 그들이 자랑하는 미사일 발사체들은 F-35가 출격하면 언제든 가루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 훈련에 동원된 전투기, 전자전기, 공중급위기 등이 그대로 실전에 투입된다면 북한의 공군전력과 지상의 미사일 시설들은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북한의 우방이라 할 수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공중자산들이 지원을 올 수도 있지만 그들의 전력도 별다른 위협이 되지는 못합니다. 러시아의 공군은 이미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통해 그간의 전력평가가 거품이었다는 게 만천하에 밝혀졌고 중국 역시 여전히 실전에서 검증조차 되지 않은 전력을 뻥스펙으로 자신들을 포장하기 바쁩니다. 그러니까 한미연합의 전체 공군전력이 아니라 이번 훈련에 투입된 기체들만으로도 적성국의 도발을 제압하기에 충분한 전력인 것입니다. 이번 한미연합현대군 종합훈련이 보여준 대한민국의 연공수호 의지와 압도적인 공군전력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